베네피트 이벤트에 오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고고 말리는 베네피트 오늘 오빠가 오레오 타투 한대요 그냥 나와 아니야 타투 할 수 있어 어디있지? 맹씨 맹씨 엄마 갔다올게 엄마 갔다올게 맹씨 사랑해 맹디 빠이 맹디 빠이 엄마 갔다올게 내 새끼 안녕 나갔다올게 엄마가 오레오 타투 내 새끼가 오레오 타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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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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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제가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에 뉴욕에서 열리는 베네피트 이벤트에 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레오제이 오빠랑 효진님이랑 베네피트 담당자님이랑 같이 뉴욕에 이제 막 도착을 했대요 아 너무 꿈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이벤트 초대해주신 베네피트 감사합니다 모공 프라이머가 엄청나게 유명한 베네피트에서 모공 케어 라인이 나왔어요 신제품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뉴욕에 와 있는 거거든요 베네피트의 모공 케어 라인입니다 너무 예쁘고 귀엽죠? 제가 이미 하나씩 다 사용을 미리 해봤는데 제품력이 상당히 좋아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이렇게 베네피트 메이크업 제품들도 전부 다 이렇게 엄청 유명한 베네피트 단델리온 제가 이거 진짜 옛날에 이거 바닥이 보일 때까지 썼었는데 쉐이딩이랑 마스카라랑 틴트까지 몰샹동 작은 샴페인이랑 텀블러랑 베네피트에 오적히 있는 핑크색 파우치도 있고 이거 봐요 여러분 이 후드티도 준비해주셨고 모자랑 가방까지 그리고 이거는 저거 뭐라고 해야 되지? 손수건보다 큰 거 뭐라고 해야 하지? 아무튼 나이가 먹어서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이런 배지 열쇠고리까지 저번 주에도 퍼블릭 호텔 왔었는데 이번 주에도 베네피트와 함께 퍼블릭 호텔에 오게 되었어요 5시 반 전까지는 프리타임이긴 한데 레오제이 오빠랑 효진님이랑 우리 베네피트 한국 담당자님이랑 점심 브런치 간단하게 뭐 끌어갈 거 같거든요 예약을 해 놓으신 거 같은데 어쨌든 이번 일정은 이렇게 베네피트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성공적인 베네피트 드립을 위하여 건배! 짠! 내가 칼슘만 하면 벌레까지 내거든요 아까 전에 점심 간단하게 먹으러 갔다 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왜냐면 또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루 일정 먹기만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서 와인만 먹고 와서 씻고 이제 웰컴 드링크? 칵테일 마시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루프탑 바에서 그래가지고 메이크업을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된 거 같아 블러셔를 한 번 더 터치해도 될 거 같아서 이거 베네피트 단델리온 아까 여기 테이블에 놓여져 있던 이 블러셔로 이렇게 살짝 터치업 해주고 저희가 내일 메인 이벤트에서는 드레스코드가 골드예요 근데 오늘 칵테일 이벤트에 핑크 색깔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옷이 핑크색이 없어서 침대에 올려져 있던 이 손수건 같은 거 있죠? 큰 거 이거를 옷으로 이렇게 그냥 탑으로 만들어서 묶어서 입었어요 제가 문신이 있어가지고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겉옷도 못 벗고 그래서 그냥 쪽집게로 끌어가지고 끈 같은 걸로 묶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제 가야지 음민 고행땉 로제 어떠실까요? 도웬석 동으로 로제 도웬석 동으로 로제 도웬석 동으로 로제 오늘 로제 근데 오늘 누가 말할래? 누가 말할래? 저희 지금 점령된 이글루에 들어가려고 같이 한번 들어갈 수 있냐고 우리가 한국인가요? 6,5일 같이 сохран하고 있는 곳에 따라갈 수 있냐고 15,000 정도 스토리 Kai의 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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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유튜브요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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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요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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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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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랬어! 월드닛하고 키가 이렇게 끓지 않아요! 우선을 위하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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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너무 맛있죠? 뭔 소리야!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얘들아 제법 이렇게 에스프레소 마티미까지 먹으니까 제법 어른같다! 저 핸드폰은 또 잃어버렸어! 리오세! 아니 근데 이게... 정신 차려 영어거든요! 웨이크 업! 리오세! 괜찮아! 에스프레소 하나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에스프레소 하나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하이퍼이요! 하이퍼이요! 계란찜이네! 너무 맛있어! 이나는 맛있게 먹고 있는 중 너무 맛있어! 야 여기 있으니까 갑자기 얼굴 너보다 너무 커보이잖아! 엄마! 나 빨리 미국 가르쳐줄게! 잘라도 돼? 확대해 줄게! 이나는 맛있게 먹고 있는 중 지금 이제 저녁 12시 정도 됐거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 아이리무버로 먼저 마장을 좀 깨끗하게 치워줘야지 이번에 베네피트에서 클렌저가 두 가지가 나왔거든요? 보라색은 더 포어패셔널 겟 언블록트 이거는 막힌 모공 메이크업 뒷클렌징 해줄 때 사용해주면 좋은 모공 오일 클렌저 그리고 이 노랑이는 더 포어패셔널 굿 클린업 모공 케어도 되고 노폐물 제거에 그리고 보습까지 세 가지 전부 한 번에 케어해줄 수 있는 포밍 클렌저예요 오일 클렌저로 먼저 메이크업 지우고 노랑이로 한 번 더 깨끗하게 세안해주려고요 되게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이고요 보통 오일 클렌저 사용하면 막 얼굴에 뭐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세라마이드 MP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되게 산뜻하거든요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 얼굴을 문질러주면 완전 거품 거품은 아니지만 조밀한 거품들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더 포어패셔널 굿 클린업 그래서 이걸로 한 번 더 깨끗하게 세안해줄게 그리고 저는 이거 좋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하게 클렌징해야 되는 부분을 이 실리콘 브러쉬로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주는 거예요 막 머리띠 다 올라갔어 아 개운해 세안을 하고 물기를 딱 닦잖아요? 그럼 저는 보통 피부가 바로 당기거든요 근데 이걸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안 당겨요 왜냐면 귀사보롤이라는 성분이 이 두 가지 클렌저에 들어 있거든요? 그 성분이 세안 후에 물기를 닦아도 피부가 당기지 않고 편안하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잖아요? 엄청 부드럽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만져지는 느낌이에요 아기궁댕이 같은 느낌 보송보송 토너를 사용을 해봅시다 더 포어패셔널 타이든 톤 레몬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묵은 각질을 제거해주는데 도움되는 폼 토너예요 화장품 따로 필요 없고요 이렇게 누르면서 흡수시켜주면 되거든요 폼이어서 엄청 빠르게 흡수돼 이 토너에는 아하랑 화화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깐 따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여드름 피부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피해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 베네피트 장난 아니죠? 제품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우리 모공쟁이들을 위한 제품들이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더 포어패셔널 스무스 10 가볍고 쫀쫀한 모공 젤 크림이에요 이거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빠르게 흡수되는 가벼운 젤 타입 크림이거든요 피부 결자체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일 스파 가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는 걸로 자고 싶다 근데 잘 수 없어 이렇게 manageable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눈에 띄게 개선 що Twelve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계란만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감자를 한 모도기로 넣었네? 응 이것도 먹어볼텐데 맛이 그렇게 짜증나? 뭐하지? 내 생각에 효진 씨 입맛이 다 이런 걸 안 받아들이는 거 같아 아 맞아 양식이 안 맞나? 나 된장찌개 먹고 싶어 나도 엄청 맛있는데? 진짜? 진짜 미역국 하는 게 완전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어떻게 이걸 별로라고 하셨어? 한국식으로 입이 이렇게 되어있어 응 맞아 흑취향이 강하긴 하다 맛있다 저희 이제 스파로 가요 나 너무 기대돼 근데 왜? 그냥 어떻게 해줄지 궁금해 그렇게 누워가지고 받는 그런 스파는 아니고 뭔가 우리가 가서 이렇게 찍어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런 거 같은데 내가 해줄게 오빠 그럼 서로 해줄게 몸을 내가 피지를 다 빼줄게 알았어 먼저 공부를 효진 씨 dorm이? 기절 효진 씨 기절? 기절이야 기절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흨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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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입었던 의상 저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이 너무 맘연도 너무 예쁘다구 극찬을 진짜 뒤 두 놈쭐거한테 네 맞아요 끝까지 하고 저 미쳤다구 진짜요? 맞아 어제 근데 진짜 이쁘게 해놨어 깜짝 놀랐어 사진 너무너무 잘 나왔어 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진 잘 나온게 너무 나와서 아니 이나가 모르고 있어 처음에 막 자기 핑크 포인트를 안가졌다 그래가지고 나는 같이 흰색 입을 줄 알았는데 핑크를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어디서 저렇게 예쁜 걸 입고 왔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자기를 저게 군복들어가지고 불녀시처럼 이렇게 하고 온 거야 깜짝 놀랐어 진짜 이리 왔어 이뻐봐 인하가 보는 사람마다 물어보잖아 저거 뭐냐고 나 좀 잘했다 너무 잘했어 레오제이님 피부 너무 좋다고 하던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대요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레오제이님 피부 포토샵 한 것 같이 어머! 저한테 그랬어요 아 노닐 포토샵 응 감사합니다 한국인은 확실히 그 왜 피부가 다 좋지? 일단 쇼가 서양인에 비해서 두꺼워 두껍고 그래서 장주름이 덜 생기고 우리가 클렌징도 잘하고 스킨케어도 진짜 잘하잖아 근데 보통 미국 친구들 보면은 그냥 티슈로 닦고 자는 애도 진짜 많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일 수도? 아 여기구나 우와 여기서 오늘 스파? 우와 동기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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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시작할 때 이제 정보가 시작할 때 정보가 1번째 정보가 2번째 정보가 2번째 정보가 2번째 정보가 2번째 정보가 2번째 하늘을 입고 하늘을 입고 세상에 세상에 1단 4단 5단 6단 5단 6단 7 2단 7단 6단 7 제가 어제 저녁에 일부러 이거 안 썼거든요. 이거 설명 듣고 쓰려고 그냥 볼 중심에 봐주세요. 팔꿈치에 발랐어요.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매끈맣으면 더 하얘진다던데요. 뭐? 진짜? 헐 대박.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아 그래요? 발랐을 때 이제 떼어내는 일단 이거 풀려봤는데 이거 보라색이지? 발랐어요. 한번 발라보시오. 좋았어요. 너무 고급하지 않나요? 이거 색조합이 더 예쁘다. 음. 우리 모공 프라이머 아저씨가 원래 그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 로그 프라이머 다 일생답게 이렇게 모공 스킨케어 제풀이 나오는데 발림성이 미쳤어. 나도 모공에 진심이야. 나는 피부 매끄러우실 때 제일 중요해. 요거는 흑작해지는 거. 얘가 이제 피부 깨끗하게 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언제 써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삽사 될 게 있을 거예요. 어? 나 다시 하려고 해야지? 어? 나 너무 좋아. 아, 이제 내일샷에서. 엄마야, 내일가 잘 안돼. 시간 안하자. 시간 안하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따가다. 이곳은 뉴욕이잖아. 응. 어. 너희는 배니피지. 우리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아하랑 타가 들어있어가지고 아하랑 타가 들어있어 타올이 대박 타올이 대박 타올이 대박 타올이 대박 폼토너 제가 어제 쓴거 여러분 아하랑 타가 들어있어가지고 아하랑 타가 들어있어서 조금 따가운데 이 따가운게 이 성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제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덜렁이를 챙겨줘야돼 턱 아직도나 하였잖아요 오빠가 이만 겉으로 나오는 토너는 좀 유일구이한 느낌 그리고 흡수가 진짜 잘되더라고 빨리 흡수돼 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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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이거 비싼 크림이더라고 근데 오빠 샐러리 냄새나지 여기 샐러리씨가 들어있대 샐러리씨랑 아마씨 와 근데 진짜 매끈인거라 진짜 매끈하지 오빠 클렌저가 대박이야 클렌저 쓰고 보들보들하게 촉촉하게 보셔 그렇게 돼요? 난 진짜 깜짝이야 얼굴 하나도 안당기고 살게요 언니 어 얼굴 아예 진짜 클렌저가 크잖아 얼굴 하나도 안당기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완전 보송보송해져 사사기에서 구매하는 구매실로 놀랐어요 아 벌써 구매하셨어요? 드디어 저 지금 샌리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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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아요 너무 좋지? 덕분에 좋은 경험을 하는 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슬바 끝! 슬바 끝! 아니 여러분 우리 피부 봐 지금 슬바 난리났어 끝까지 봐 봐 헉! 아 난리났어 진짜 Did I press the bell? 혹시 가져가시나요 로브? 네 어흥? 이제 메이크업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반짝이 눈에다 살짝 붙이고 나가려고요 됐다 가봅시다 어머어머 너무 대박이다 우와! 너무 대박이다 모공이다 모공 여러분 여기 너무 신기해 와우 와우 와 색깔별로 이렇게 남아가는데 뭐라고 이렇게 너무 딱 돼요 너무 깜짝이야 잘 있는데 너무 깜짝이야 너무 깜짝이야 하이 아 나 여기 앉으세요 오빠 타투 해도 돼요? 나 타투야 돼 우리 오레오 분들에게 필요해 오레오 그런 말이죠? 오빠 오레오 타투! 하자! 나 지금 타투 지우고 있는데 타투 알아보았 우리 오레오님 그려요 그냥 나 피어싱한테 아니요 타투에서 아니 여러분 지금 저희 이제 포워워시 탑업에서 클럽으로 넘어가요 베네피트에서 대관을 했나봐요 근데 타투이스트랑 피어싱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엄청 유명하신 분들인가봐요 그래서 오늘 오빠가 오레오 타투 한대요 여기 아래서요? 네 진짜로? 여기에 색인데요 오레오 타투 어머어머어머 오레오 분들을 위해서 어머어머 다하스 혹시? 다하스면 카메라 버리려고 했잖아 이제 좀 졸리기 시작해서 졸리기 시작한 호진조 우리 최소 10명이랑 사진찍기 하자 맞아 최소 10명이랑 사진찍기 최소 10명이랑 사진찍기 최소 10명이랑 사진찍기 나 효진 진짜 야 잠깐만 조효진 사진찍기 조효진 사진찍기 나도 그렇게 찍었어 아니 효진진 사진찍기 여러분 야 로비보다 더한다 야 로비보다 더해 로비보다 더해 로비보다 더해 한달 해서 로비보다 더해 매일을 담긴 앞에서 로비보다 더해 파이팅 ~~ 우리 다 친다 아, Texas Texas 아, 나, 나, 나 아, 도라 어디에? 아, 미래? 아, 도라 아, 아, 잘해주세요 주제! 아, 아, 대단하긴 amer région 에이! 의제?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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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는 거야. 지금은 Michael의 손님들! 아! 제 말필요? 누가 얘기하는 거? 제가 자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구독자에 전해드렸 Gate구역에 전해드렸다. 아주 잘하네. 지금 손님의 손님의 손님을 들리는 것이 바로 아래요. 상당히, 이렇게니까요. 이렇게. 그럼요? 지금. 이제 한번요. 그리고 이렇게. 사라지에 손님의 손님을 유입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세상에 비교한거 같아요 올 fronts. 10분간에 찍고 prendre 촬영을 마치고 공부할 때 Congratulations! 소송이 정말 좋다고요 감사하게 잘하는 거죠 그죠! 지사랏 지사랏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정보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해주세요! 매주體! 천천히 베이 bak! 천천히 베이 bak! beautiful people! MORGEN! I'm my full influencer! 룸! 어! 로이드 인데티! 디테일! 새끼 미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호텔에서 7시까지 일하려고 하거든요 미국 시간으로 지금 12시인데 여기서 한 7시간 정도 일하고 친구 만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6시 53분 번역가님한테 딱 보냈어요 스크립트 아주 타이밍이 최고죠? 에어컨 5시? 1만이 에어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